주방 줘봐 되게 이상해 기분 되게 이상해 좋아 어렸을 때 그런 날씨 같아 어렸을 때 추석의 날씨? 약간 옛날 어렸을 때 놀다 보면 해질 때 있거든 딱 그 느낌인데 신기해 안 보여 근데 주황색이야 하이 안녕하세요 미큐 이제 10.19pm 영어 좋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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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ut 우선 우선 여기는 5 삼 다 신입 오늘 besten 그 동안 기지개 조금 더 맵다 난 괜찮아요? 추워 오 입김나와 미쳤다 어떻게 나 감기 걸리면 X 되는데 해볼게요 그냥 몸이 열나면 어차피 더워요? 상쾌하니 좋네 There's nobody here 이제 슬슬 몸에 열이 나서 걷는 것만으로도 땀이 나거든요 스마트폰 안 피곤해서 지금 다행이에요 어제 일찍 자기 잘했네 제가 갈 곳은 따로 있어요 여기 경기장 뒤에 공원 같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산책 코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차 도로로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차가 다니면 안 되는 도로라서 아주 좋아요 It is the place I exercise every day and yeah just walking or running here It's okay It's okay 네 저희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고요 학교 가기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대요 그래도 학교 가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와 나 ㅅㄴ 된다 진짜 가방에 이게 나왔어요 여기에 더 있네 제가 이걸 왜 안 버리고 여기에 두는지 모르겠어 미친 그때 올게 여기서 안 할게 그때 올게 여기서 안 할게 미친 이거 어때? 가자 빨리 가 장 보러 가는 느낌이에요 형 이거 내 신발 형은 내 신발이야 그거 이게 왜 내 거지? 야 오늘은 우리 사진 찍자 내신 나는 컴포즈에서 커피를 넣을 거거든 너네는 맥도날드? 아니 컴포즈 컴포즈? 드라이브 스루가 그냥 귀찮게 아이씨 거긴 사람 많아 나도 그럼 컴포즈에서 그냥 민트 초코넛 하나 먹을래 민규는? 저 딸기 라떼요 자기소개 주세요 혹시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지금 하고 싶은 말 지금은 없지 오늘의 기분 오늘의 기분은 너무 너무 짱이지 너무 짱이야? 너무 짱이 뭔 뜻이에요? 좋다는 거야 제 엄마랑 형은 커피를 사고 있어요 맨날 배받에서 입더라 나보다 옷 잘 입으니까 뭐 합격 오늘의 한마디 너무나 날씨가 상쾌하고 가족끼리 어디 가니까 너무 기분이 짱이고 너무 좋다 백발에 대해 소개해 주실래요? 백발은 나의 백발은 사람들이 다 멋있다고 염색을 하지 말래 맞아 멋있어요 할머니 응 그래갖고 나는 싫은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라고 그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 흰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아 그래? 내가 어디 가든지 내 머리가 특이한 거 같아 특이하세요 할머니 응 특이한 게 좋은 거예요 마트 같은 데서도 진진이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깔끔하고 조심해 보이고 다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민규야 그 카메라 좀 껴으면 좋겠어 말조차만 하고 왜?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시 또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이거? 아 미친다 오줌마리 온대 난 찍어줘 안 돼 안 돼 안 돼 오후야 야 뭐하냐 이거 짜증나게 짜증나 야 이거 뷰 되게 좋은데 여기가? 됐어 안 닫혀있었지? 아니야 다시 돌렸다 한 거야 아 혹시나 이거 안 닫혀있었던 거야 아니야 아니야 닫혔어 봐봐 됐잖아 그 어디 이제 하울이 움직이는 선 그 할머니 의상인데? 어 나 이거 괜히 갖고 왔네? 뭐 가방 애들 내라 그래 엄마 형이 떠던겨 인규야 이거 나 같이 피어야 되니까 아니야 둘이 또 코코리로 빼앗고 얘네들 왜 서로 싫어? 왜 둘이 또 못했잖아 얘가 나 따라한 거야 내가 먼저 이 옷 샀는데 웃어봐 가만히 있어 애들 오산이 재밌다 둘이 겁나 싫어하면서 또 친할 텐데 예 찍어주라 인터뷰도 뭐 아 이렇게 위에서 찍는 게 좀 더 감성이 있다니까 야 야 가지마 어 나 점프 뛰어도 될까? 어 점프해 제발 해줘 어머 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다 풀어놨나? 그런 거 같은데 재밌겠다 곳곳에 있어 곳곳에 있어 맛있겠다 우와 나 진짜 추천같네 야 찍어주라 위에서 찍는 거요? 아, 옆에를. 아, 이거. 딸이 홍당하게 찍지 말라. 야, 민규야. 나 이거 물에 떨어뜨릴 것 같아. 예, 저거. 어우, 뒷모습 쌍남자. 아, 뭐하는 거. 아, 야, 나와봐. 반짝 놀랐어. 뒤에 있는 애로 압출할까? 야, 이거 기사만 봐. 야, 내가 볼 때는 조그만 거 요거를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제일 작네. 이거랑, 그리고 이게 측면으로 돼 있으니까. 아, 요것만 쓸까, 일단? 이 사람, 이 사람 앞은 말해? 앞은 내가 말해야지, 뭐해? 앞이면 내가 말할게. 여기에, 아, 보이긴 보이거든? 야, 이거 봐봐. 보여? 블랙헤드야, 이게. 야, 또 나왔다. 야, 대박이다. 아, 봐봐. 저 손 닦게 났냐? 가만히 닦았지? 오, 나왔다. 야, 이번, 이거, 이것도 개 큰데? 이거 길게 나왔어, 이거. 뭐하냐? 뭐하냐? 야, 이거 봐봐. 야, 야, 봐봐. 미친XX야. ogo 25 26 27 27 30 24 24 30 38 49